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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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수 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 2023 산청 세계 전통 의향향로와 엑스포 정말 산청에도 오랜만에 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일단 산청 국민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산청 옆에 함양에서 전국노래자랑 처음 나왔었는데요 정말 이곳은 저한테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산청 국민여러분도 다시한번 반갑고 또 오늘 자리를 채워주신 우주총동훈여러분 네 네 또 이번 해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힘이 나고요 오늘 공연 재밌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첫곡으로 너라고 부를게라는 제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두번째 곡으로는 바로 남진 선생님의 상사화라는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